오늘은 공룡님 생일이니까 제가 드레스를 한 번 만져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치수를 잴 거예요. 어깨 아주 좋아요. 배 많이 나오셨네요. 잘해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 물개공주님의 생일날입니다. 오늘 물개공주님과 같이 생일을 맞으신 분 자리에 계신가요? 어디요? 아, 여기 계시네요.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려요. 우리 물개공주님과 손님의 생일을 맞으셔서 우리 물개 친구들이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친구들아, 음악이 나오면 그때부터 노래를 불러줍니다. 알았지? 그래, 알았어. 자, 음악이 나오면 불러줘. 자, 여러분도 음악이 나오면 그때부터 함께 음악이 나올 거야, 생일 축하 음악. 그때 노래를 불러주면 돼. 입툰 다물어주고. 자, 생일 축하 음악이 나오면 우리 공룡이가 다 함께 그snap. 자, 생일 축하. 음악 그냥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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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167000원. 아! 공주님 생일 축하드려요. 저는 공주님을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춤을 꾸며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우리 공두님은 특이하게 콧바람으로 바쁨을 끄겠습니다 수원하세요 아주 강력한 바람이었어요 우리 공두님의 소원은 멋진 왕자님을 만나는 바랍니다 같이 가야죠 네 오늘은 우리 공두님의 네번째 세계단입니다 우리 물개 친구들은 야생에서 4살이 되면 얼음이 되고 바로 걸음을 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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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